음악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 해외가 좀 있었습니다. HSBC 제조 PMI 예비치가 발표가 됐는데요. 예상치 같은 경우는 48.7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48.1이 나왔습니다. 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도 일단 강보합권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. 우리나라 시장도 여전히 좀 견주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.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2.7% 급등 마무리를 했습니다. 어느 정도 이제 분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준율이다라든가 내수경기 부양책 이 부분들을 카드를 좀 만지작만지작거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예비치가 좀 안 좋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바닷건역을 좀 인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지지털에 크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식잔소리는요. 두 가지 방법이 있죠.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습니다. 전화상담은요. 02-3153-2611, 2612 두 대의 전화기가 설치가 됐는데요. 조금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. 많이들 전화 주시고요. 문자는요. 무료 문자입니다. 013-3366-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. 매수과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 더 타이트하게 상담이 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벤트가 있죠. 수익으로 이끌어질 멘토가 필요한 분들께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의사단의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을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.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. 오리엔탈 전공을 매수를 하셨습니다. 1,370원에 20%를 매수를 하셨습니다. 자 오리엔탈 전공을 좀 보시게 되면 관리 종목에서 이제 해제가 좀 됐단 말이에요. 그죠? 근데 감자를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. 관리 종목 지정이 해제가 되면서 급등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. 근데 여전히 자본잠식이 조금 남아있다라는 점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유상증자도 분명히 한 번은 단행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1,370원 자리 때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아마도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부실한 그런 종목이다. 그렇다면 교체를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싶습니다. 주식이라는 게 상당히 좀 위험 자산에 좀 들어가죠.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. 근데 더더욱 더 위험한 이 종목군들보다는 조금 더 가급적이면 안전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거든요. 결국에는 반등이 나왔을 때는 매도를 하는 게 낫겠다. 즉 지금 자리 때가 1,285원입니다. 1,285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1,300원 넘어가게 되면 그냥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군들 한 번 갈아타보자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 다음 종목입니다. SFA입니다. 42,800원에 35%를 매수를 하셨는데요. 자 SFA도 한 번 보도록 할게요. SFA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 6만 9천원대 주가가 형성이 됐던 게 지금 이제 4만원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3만 8천원의 저점을 다지고 난 이후에 지금 이중바닥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 한 4만 2천원대 즉 61선 정도죠. 이 자리 때를 안착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에 좀 갈려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자리 때를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겁니다. 즉 4만 한 5천원대 4만 6천원 이 자리 때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. 결국에는 이 SFA 같은 경우는 바닥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. AC라인 공정도 이제 어느 정도 발주를 좀 대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건 조금 가져가자. 1차 4천 2백 아니 4만 2천 5백원 2차는 4만 6천원 제시를 해드리고요.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3만 9천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 종목입니다. 코다코네요. 2천 920원의 30%를 매수를 하셨습니다. 자 코다코를 한번 보도록 하죠. 최근 들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. 그죠? 자 1봉을 보시게 된다라면 전고점 자리대를 아마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전고점 자리대 약 3,100원 정도란 말이에요. 최근 부분들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. 조정을 받을 때는 감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바로 2,800원대 이 자리대죠. 10월달에 형성되어 있던 고점 이 자리의 매몰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우선 2,920원이면 약간 손실권역이란 말이에요. 한 3% 정도 그죠? 목표가를 한 3,100원 정도로 좀 보시고요. 리스크 관리 자리대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한 2,700원 정도 이 자리대로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잡아놓고 대응을 하면 좀 되겠습니다. 급등락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필히 기억을 하셨다가 리스크 자리대에 이탈이 되게 되면 필히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수고 많으십니다. 네 어떤 정보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? 계양전기하고 코닥고 계양전기요? 코닥고는 방금 해드렸는데 아 저 코닥고에 아 예 한 종목만 하실 수 있어요? 네 코닥고에 코닥고는 지금 문자로 방금 진행됐었는데요? 네네 네 아니 계양전기 신청하셨는데 네 계양전기 매수가가 얼마세요? 코닥고는 문자로 했었고 계양전기는 매수가가 얼마세요? 어 3,120원에 3,120원에 3,120원이요? 예예 비중은요? 비중은 30%에 비중은 30%요? 예예 계양전기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? 아니 2차전기 뭐 그런 것 때문에 네 2화 하친다 사서 했더만은 좀 내려왔어요 우선 3,3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조금 눌리고 있어요 그죠? 네네 근데 계양전기 같은 경우에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네 근데 전기차가 언제 출시되었는지는 알고 계세요? 지금 뭐 출시된다는 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네 4월달에 출시가 될 거예요 아 그래요? 네 4월달에 출시가 되고 중일이 이제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출시가 될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이슈도 충분히 좀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차례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저점이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? 네 그리고 고점도 마찬가지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네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네 아마도 눌림목 조정을 짓고 나서는 한 3,300원에 3,400원짜리 다시 한번 넘어가는 시도가 좀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가격에 대한 변동폭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좀 지루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다소 좀 지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특히나 3월 중초순경에 3,100원대까지 3,3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계속 밀려 내려오니까 좀 불안하실 겁니다 그죠? 네 조금만 더 가져가보세요 조금만 더 가져가보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2,900원 자리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약 한 3,400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? 네 그러면 이게 3,400원 정도가 1차 목격 가고 네 그 뒤에는 한 얼마쯤 그 뒤를 좀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수급이 붙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가 거의 없고 기관 쪽에서도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자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네 지금 과거에부터 고정권역으로 인식을 했던 게 약 한 3,800원 이 자리대예요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3,400원 자리대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목표가는 3,800원 정도 이 정도로 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매수세가 유입이 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아마도 1차는 3,400원이고 2차는 3,800원인데 그 자리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그렇다고 해서 그 3,800원까지 갈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네 3,400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좀 챙겨놓지 않거나 그렇게 하진 마시고 네 3,4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절반 정도는 챙겨놓으시고 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량만 3,800원 정도까지 한번 끌고 가보세요 예 아시겠죠?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제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캠이네요 4,750원에 20%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계속 밀리는데 손절가 및 앞으로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자 리캠이 왜 밀릴까요? 유상증자를 했죠 유상증자를 했으니까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우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,250원 자리대가 61선이거든요 이 자리대가 깨지면 안됩니다 이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아마도 다시 한번 밀려내릴 거예요 4,000원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리캠이 역배열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죠? 근데 역배열 종목에서 볼 때는 61선은 넘어서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일단 종목에 대한 선정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4,200원 자리대 이 자리대를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약 한 5,100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니까요 목표가를 한 5,100원 정도로 놓고 대응을 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3위각기를 매수를 하셨네요 2,900원에 10%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3위각기 한번 볼게요 자 3위각기를 보시게 되면 잘 움직이죠 그죠?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 뭐 이런 것들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째 상승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리스크 관리 자리대도 찾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2,900원대란 말이에요 2,900원 그러면 지금 약 한 4% 정도 수익 중이란 말이에요 잠깐 수급 한번 볼게요 기관 쪽과 외국인 쪽 특히나 기관 쪽에서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와줬네요 그죠? 2,500원대 정도 2,500원대에서 매수가 들어왔었고 평당가는 2,6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? 일단 목표가를 잡을 때는요 이 폭만큼 올라간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죠? 그러면 이 저점이 나왔으니까 이 자리대를 갖다 붙이게 되면 단기 목표가거든요 그러면 전날 금요일날이죠 지난주 금요일날 목표가를 채워주고 나서 다시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,000원이 안착을 못하게 되면 좀 며칠 더 횡보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가상 그러니까 지금 2,90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10%시란 말이에요 조금 비싸게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오늘 종가상 3,000원을 안착을 못하게 되면 절반 정도만 좀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물량만 좀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한 3,200원 정도 이 자리대까지 끌고 가보시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2,900원 매수과죠? 그 자리대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BH네요 12,400원의 10%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BH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H를 보시게 되면 상승을 해주고 나서 박스죠 박스인데 아직까지 61선 안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? 조금만 확대를 해서 볼게요 요러한 유형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몇몇 종목군들아 좀 볼게요 우리 산업이 마찬가지죠 그죠? 그 다음에 빅솔론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빅솔론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죠 즉 61선을 안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BH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올라가고 난 이 횡보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61선을 안착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래야 박스 상당권역까지 넘어갈 수 있고 그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넘어갈 때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우선 12,400원이면 손실권역이시네요 우선적으로 리스크 관리자리 때 한 11,000원 정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,000원 정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한 12,900원 이 상단 정도 이 상단 자리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이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금 더 지나봐야 알 것 같으니까요 목표가는 조금 짧게 잡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퍼스텍을 매수를 하셨어요 2100원이네요 2100원의 10%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퍼스텍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퍼스텍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고요 되돌림이 나왔고 다시 한번 밀리고 있는데 이 자리대 깨지면 안됩니다 이 종목 죄송합니다 2030원 자리대죠 이 자리대 깨면 안되는 거 만약에 깨버리게 되면 아마 다시 한번 밀릴 겁니다 1900원 때 중반까지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2030원 자리대를 1차 목표가로 아니 리스크 관리 자리대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약 2200원 정도 잡아놓고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뭐냐면 우전엔 한단이네요 7350원이네요 7350원에 25%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우전엔 한단도 한번 볼게요 7350원이었었는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상승했다가 조정받습니다 근데 61선 계속 지지가 되고 있죠 그죠? 올라갔다가 지지가 되고요 또 올라갔다가 지지가 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6,850원 이 자리 일단 깨면 안 된다라는 거 6,850원은 깨면 안 되고 단기적으로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7,600원 7,700원 이 자리 때 오게 되면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시간이 조금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차이나 하우란이네요 1990원 보유해도 되나요?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자 차이나 하우란 볼게요 중국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죠 자 199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1990원 근데 한 차례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 상승을 했습니다 조정을 많이 받게 되면 아마 이거 1,800원 언저리까지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,800원짜리 1,800원짜리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한 2,2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중국 주식들이 실적은 괜찮으나 차이나 디스카운트 이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소외를 받다가 최근 올해 들으면서 상승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가격적으로 큰 폭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100%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매몰 소화를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 시도가 나올 겁니다 우선적으로 한 2,100원, 2,200원짜리 때가 오게 되면 한 번쯤은 덜어주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러프하게 보게 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게 한 1,800원짜리 때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거 근데 아마도 매몰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엔 다시 한번 상승 시도는 조금 일정 부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여유 있게 보시게 된다면 1,800원 롤스컷 잡아 놓으시고 2,200원, 2,300원 이 자리 때까지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AP 시스템이에요 9,160원에 20%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AP 시스템 이 종목도 참 많이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갑니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이 종목 보세요 61선을 계속 저항대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리 때가 또 저항대로 하는 얘기에요 9,100원 자리 때 이 자리 때가 저항자리 때라는 거 기억을 좀 하시고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다져나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자리 때 한 8,500원 정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약 61선 정도죠 9,100원에서 9,200원 정도 이 자리 때가 되게 되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 좀 하자 덜어주고 다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인터파크 INT 26,300원 중장기 보유 가능할까요?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인터파크 INT 26,30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? 26,300원은 저 위에서 매수하셨는데 중장기? 글쎄요 저는 중장기 크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상승을 할 수가 있으나 시간적인 부분들 소유가 좀 될 거라는 거 만약에 24,000원이 깨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야 한 22,000원대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좀 잡아 놓고 가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급 쪽으로 보면 이제 매수를 해주는 거다가 다시 이제 매도로 좀 전환이 되고 있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24,000원이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분간은 좀 박스 권역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8,000원이 상단 그 중심라인대가 약 한 25,500원 자리 때일 것 같거든요 이 박스 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28,000원 24,000원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하시고 1차가 약 한 25,600원 700원 이 자리 그 다음 때가 약 한 28,000원 이렇게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당첨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199 하나님 3위각기 상담하신 분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죠 자 마지막 잔소리는요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매수해 주고 있는 그런 종목분들 이런 종목분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이제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해 주고 있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매도가 지속적으로 외국인 쪽은 매도가 나와 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은 일단 거래소를 매수를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스닥은 지금 현재 양매도가 좀 나아지고 있고요 그럼 결국에는 종목이 거래소 코스닥 구분할 거 없이 양쪽에서 매수를 해 주는 그런 종목분들이 조금 더 괜찮은 흐름들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양매수를 해 주고 있는 종목분들 위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니 워닝 시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포지션을 좀 잡아간다 그렇게 보시고 수급이 좋은 종목분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